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세계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 답 10 어떤 나라가 화산이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프랑스 9개 9위 아이슬란드 9개 8위 통과 11개 7위 에콰도르 11개 6위 파푸안 6인이 15개 5위 칠레 19개 4위 러시아 33개 3위 미국 42개 2위 일본 44개 1위 인도네시아 58개 프랑스에도 이렇게 화산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